친구들이 모여놀 때 그 발밑엔 사람들 모르게 조그만 벌레 닌자 벅스 닌들이 숨어있어요 벅스벅스 닌닌 벅스 닌닌 벅스 닌자라 벅스 닌닌 숯불 사이 나무 위에 숨어 닌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벅스 닌닌 오늘의 암호는 벅스벅스 닌닌! 빨리 좀 열어줘! 무슨 일인데요? 숨 넘어가겠어요 글쎄, 오늘도 뿔을 단련하고 있는데 있는데? 빨버린 닌 집을 확 하고 말이지! 부숴버렸어? 그렇담 지금 화가 나 이리로 쫓아왔지롱! 그걸 먼저 말해야지! 풍뎅이 닌이 이리 도망왔지! 녀석을 내놔! 네? 풍뎅이 닌이요? 여기, 여기 나눠왔지? 오, 햇빛이 참 좋다 저기 있잖아! 풍뎅이 닌 도망쳐! 으악! 뒤에, 뒤에 있어요! 함정인가? 으악! 어? 으아아악! 잡았다! 부숴놓은 집 똑바로 고쳐놓으시지! 시키는 대로 해 오늘도 벅스 닌 마을은 평화롭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서 고쳐! 힘들어! 오늘의 벅스 닌! 풍뎅이는 달콤한 걸 무척 좋아한답니다 젤리나 과일을 놔두면 찾아올지도 몰라요 말버린이는 거친 성격의 벅스 닌! 맹독을 띈 침으로 상대를 공격한답니다 if you could find the Spanish languag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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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